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프로토스 나왔구요 같은편은 11시 저금 7시 프로토스네요 자 조작조합 나쁘지 않구요 자 이번에 제가 할거는요 포토러쉬 한 번 가볼게요 포토러쉬 한 번 해줘야죠 네 자 파일런치 있고 바로 장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맵이거든요? 유기농 맵이기 때문에 아 벌써 정찰 왔어요 얘도 나랑 똑같애 정찰 오는게 아 쟤도 포토러쉬 생각했나봐 어? 얘도 포토러쉬 생각했나봐요 젠장을 막아봐 대놓고 한다 대놓고 포토러쉬 갑니다 요게 뛰는거야 이거 네 건들지마라 죽는다 네 파일런 건들지마라 자 바로 뛰었어요 풀오브 2라는거 생기밖에 없구요 셋이랑 나랑 바꾸는거지 아 근데 게이트 완성될거 같은데 스프널 하나만 지을 돈이 안되나? 스프널 하나만 지을 돈이 안되나? 스프널 하나만 지을 아 근데 왜 질런 나올거 같은데 제발 빨리 빨리 풀어보죠 풀어보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하나 완성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본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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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성됐어 완성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대기하고있어 대기하고있어 좋아좋아좋아 아 내 본진에다가도 포토캔을 지워야되는데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질럭기다리는건가? 아 요거게 요거 요거 지금은 일단 파일럿을 먼저 깨고 본진에다가 이제 캐논을 두개 지워야되요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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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봤어 못봤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팀꺼다 아 망했어 망했어 아 괜찮아 요정도는 피해 많이 줬기때문에 괜찮습니다 캐논 하나 더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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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프로브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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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척 하면서 위로 올라갈게 아 걸렸어 아 아깝네 자 이러면서 저는 테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도 올려야되는데 빨리 여기다 짓기엔 좀 그렇고 여기다 지어야지 자 이 정도도 많이 피해 줬거든요 어 프로브 한 마리 있다 오케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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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조용히 해야돼 은밀하게 해야돼 은밀하게 아 포시 깨지겠네 깨지기 전에 캐논 하나만 더 짓자 오케이 아 깨지기 전에 여기다가 캐논 지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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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만 더 아 아깝다 깨졌네 보일텐데 이거 모르고 있으려나 모르고 있으면 좋겠다 아깝다 그래도 셋이쪽이 아마 저보다 가난할거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완성되겠는데 안 보이나봐 시야가 안 닿나본데 달거 같은데 완성되면 이제 보이겠죠 헤리니까 좋아좋아좋아 나이스 더 추가적으로 몇개 진짜 더 추가적으로 몇개 진짜 더 추가적으로 몇개 진짜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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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브 다나오네 에이 아 시장했죠 2등 많이 봤으니까 괜찮아요 방금꺼 취소했죠 이러면서 저는 리버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견제 위주로 가면 될거 같고 자 같은편분들이 이제 병력을 많이 모아가지고 셋이쪽을 밀어버리면은 셋이쪽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릴거 같거든요 좀 잘 싸워봐 좀 잘 싸워야지 너무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자 이러면서 저는 3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빠른 3넥 셋이쪽이 되게 아무것도 없을텐데 자 몰래 들어가는거 원질럿이 숨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들어가는거지 괜찮죠 올라가서 올라가서 프로브만 잡아주는거지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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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필요없잖아 프로브만 잡을거야 완전 거지에요 지금 셋이쪽 투스가 너무 가난해 거기다 이 질러까지 들어왔기때문에 많이 짜증날겁니다 한마리 한마리 세대 반대 덧때렸어요 네 로봇틱스 로봇틱스 올려주면서 이번 폭탄 드랍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폭탄 드랍을 하려면 가스가 어느정도 필요하거든요 더 노가스정도는 파줘야지 가스가 원활하게 많이 모이니까 노가스정도 파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진에다가 캐논 도배정도 해놓고 저한테 올수도 있잖아요 공격이 그러니까 캐논 적당히 많이 쓸지 노는게 좋을거 같구요 열한시 좀 위험한데 열한시 열한시 열거 없어? 병력이 없냐 열한시는 근데 피해도 안받았습니다 열한시 마우스 쓰려나? 세트 가긴 가는데 왜이렇게 없지 왜이렇게 별거 없어 열한시 아무것도 없어 왜이렇게 없는거야 도대체 충분히 시간 많이 끌어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 많이 끌었잖아요 세시쪽에다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철마 나가라? 아홉시 나갔구요 오오 이런거 하고 있었구나 삼체신자 요건 좋다 오 열한시 들어왔어요 막았구요 병력이 없길래 되게 없어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줄 알았는데 럭커의 활약이 엄청났네요 데미지 업그레이드랑 소검 눌러주고 셔틀을 어 뽑고 그 다음에 리버 리버툰의 스트라더프 자 이제 3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은 아마 간단하게 경기가 끝나 있을거 같은데 자 일단 또 누구나 갔냐 세시쪽 나갔나보네요 세시쪽 나갔고 이제는 저그 한명 남았네요 저그 한명 저그 한명 남았네요 좋아좋아 굳이 제가 끝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곱시분이 혼자서 끝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유리하죠 상황이 그 리버 나오면은 리버로 한번 견제 한번 가면 되구요 이게 설령 맡기려가지고 맞추지도 않겠네요 초반에 어그로가 잘 통했던거 같아요 대놓고 캐논러쉬를 했는데 그 어그로가 잘 통했어 풀업러쉬도 어느정도 가가지고 엘콘 뭉치기로 깐죽깐죽 되고 깐죽깐죽 되고 그 점이 주요 주요했던거 같아 이제 리버가 곧 있으면 나올거고 나올거고 가자 이제 속업이랑 그거 될텐데 파업그레이드 달랐어 아아 잠깐만 아아 아 아파요 어 다행이다 내리긴 내렸다 한번만 더 쏘자 옳치 아 못 쏘고 죽으면 아깝잖아 그렇지 않아요? 못쓰면 못쓰고 죽으면 아까우니까 어? 쏘고라도 죽어야지 리버가 이제 로봇탑스 잔뜩 늘립니다 로봇탑스 장인 계속 늘려 계속 그리고 가스 못할 때까지 늘리란 말이야 빨리죠 빨리 로와스 슈즈 행진 방어 자 같은편도 늘이면 밀면 밀릴 것 같은데 11시 부은 근데 병력 운영을 안해 릴리도 안찍어 놓고 대충 하지는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열심히 하시라면, 열심히 하시면 딱인데 좋을텐데 스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도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 줘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 족밥들이래요 족밥들 하고 나가죠 아, 수고하셨습니다